아, 핸디캡볼 별모양 우리 주황색 전 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별모양 나왔습니다. 이게 어떤 내용이냐, 바로 멀리건 적용입니다. 멀리건 적용이에요. 자, 우리 프로분들은 무조건 이번 홀에서 멀리건을 사용하셔야 됩니다. 일단 치우면 될게요. 잘 쳤거든요. 티샷 다시 치워야 되는데? 또 똑같이 칠 수가 없어. 현지 이걸 쉬고 써야 될 것 같아요. 좋은 작전입니다. 좋은 작전, 나름대로. 지금 4타 차 벌어졌기 때문에. 됐습니다. 짧네, 짧다. 벙커냐, 벙커냐. 써야겠네요. 써야죠, 버드. 써야겠죠. 한과 동시에 핸디캡볼이 연속으로 또 나왔습니다. 네, 형광색 별 모양. 바로 대신 찾은 방식입니다. 자. 아직 멀리건 안 썼잖아요. 그렇죠,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는 게. 이거는 여기까지 가고 다시. 내가 혹시 누군가 친 다음에. 최선의 방법은 이거를 누군가가 치기. 치고 마음에 안 들면 멀리건 그때 사용하시죠. 그때 사용하면 되겠네요. 근데 저 아닌데요? 누구예요? 재난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었네요. 그럼 나 그냥 오픈 차야겠다. 도전자분, 도전자분. 배신 쳐주는 방식이니까 여기 있는 멤버들 중에서 다 해당이 됩니다. 어느 분에게 부탁을 해 주실 건가요? 우리 동생한테 맡기겠습니다. 동생한테 맡기신다고 합니다. 같은 동호회 회원 동생분이. 저는 다 볼 거예요. 어떻게 해 주셨는지. 편판용으로 치실 것인가? 양심적으로 치실 것인가? 예능으로 가실 것인가? 우리 MC님한테 맡기려고 했는데 아까 오프닝 때 하기 전에 봤더니 안 되겠다. 골프 갓 4개월 차입니다. 도전자분이 도전자분을 도와드리는 도와드리는 대지 쳐주는 방식. 좋아요. 너무 잘 쳐주셨다. 저 정도야 뭐. 실수죠? 나이스 나이스. 실수죠? 왜 이렇게 돼지 눈이 없어. 정말. 정말. 자 멀리건 사용이 아직 남아있는 우리 꼴귀. 좋습니다. 저 이거. 멀리건. 멀리건 멀리건 멀리건. 그렇죠. 이렇게 써야죠. 이게 방송 뭐 이렇게 나간다고 하니까 남자친구나 주변의 친구분들 반응은 어떻던가요? 어 잠시만요. 여기서 도전자분이 미리 뽑아놓은 핸디캡 볼. 뭐죠? 어떤거죠? 형광색 볼. 안 돼. 오로지. 안 돼서. 안 돼서. 안 돼서. 써주세요. 잠깐만 저 지금 멀리건 쓰니까. 그럼 이거죠. 타이밍이 나신다. 역시 센스쟁이시네. 괴롭히는 프로그램인가. 겸손하시고 정직하신 줄 알았는데 아니겠어요. 레간자시네요. 야. 소리 없이 강한. 오랜만에 들어본 레간자. 별명 갈아치우시죠. 레간자. 레간자. 골프계의 레간자. 우리 바꿀까요? 미리 바꿀게요. 빨리. 레간자로. 레간자, 노른자. 뭐 비슷한데. 샤돌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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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거기. 맞아요? 맞아요? 거기? 맞습니다. 믿고. 어? 어? 예능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안정적인 것 같은데. 너무 멋있죠? 네. 진지하게 정신. 진지하게 정신. 네.